현대백화점 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통해 그룹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성장 동력 찾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들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마련해 경영 전문화 고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지주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현대백화점 그룹은 계열사 지분 재정립과 재무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1,025,700주와 현대백화점 4,669,556주 보통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편물 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당가격은 현대그린푸드 1만2,620원 현대백화점 5만463원으로 팝업인증권 취득자금은 약 3,634억원입니다. 현물 출자 유상증자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및 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구축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2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무쇼핑을 현대백화점에서 떼어내 오너가 지배력을 가진 지주회사 아래로 옮긴다는 점과 주총을 앞두고 밝힌 자사주 소각과 배당계획에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는 점 등이 패차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적분할 대신 단일화라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됐지만 현대백화점 그룹 측은 아이비토마토어 인터뷰에서 지주사 수혜만 차이가 있을 뿐 계열사 간의 시너지 창출 효과는 그대로라며 비전 2030 달성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